날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가네 혼령들이 알았다고 속삭이네 망설임은 없네 혼령이여 우리를 인도하소서 그래 물론이지 지체할 시간 없네 이 길이 확실하네 아, 이제야 알겠네 움직일 수가 없네 진실이 널 불태우리라 심장을 노려주마 그 악함으로 자멸할게다 저주를 내려주마 내 공격은 확실하지 죽음을 안겨주마 혼령들이 날 돕는군 혼령들이 축복을 내리는군 힘이 점점 커지네 나의 영혼이 거대해지네 내게 축복이 넘쳐나네 강력한 앵마기로군 네 주인이 부르노라 일어나라 덩치야 이 땅을 지키거라 무조리 삼켜라 끝없는 배고픔이여 죽음 너머에서 무엇이 기다리는지 보아라 사라져라 혼령들이 친절하진 않을 걸세 형상이 없는 땅으로 가거라 어둠이 널 삼킨다 편히 잠들거라 편히 쉬시게 타락한 왕이여 공포의 통치는 끝났다 참으로 괴상하군 네 놈은 여기까지다 만화가 부족하네 만화가 필요하네 만화가 더 있어야겠네 생명력이 얼마 없네 자네에게 축복이 내리길 도와줘서 고맙네 생명력이 회복됐네 생명력이 돌아왔군 고맙네 깊은 감사를 전하네 친구야 어둠이 날 덮쳐왔는데 덕분에 살았네 형상이 없는 땅에서 내가 돌아왔노라 깊은 감사를 전하네 친구야 방법이 없다네 그건 할 수가 없네 불가능하네 형상이 없는 땅이 이렇게 생겼었구만 난 저 세상에 난 저 세상에 아는 친구들이 있다네 홀령들이 아직 때가 아니라는군 내 생명이 되돌아왔군 어리석은 것 누가 날 상대하겠는가 계속 이렇게 싸우세 잘했네 어떻게 해볼까 아니 자네 말고 뭐? 아니 난 두꺼비를 할지 않았다네 왜 그런 생각을 하나 조용히 해 이놈아 우리 머리를 좀 모아보세 뭐? 생각하는 게 귀찮다니 아니 머리를 수집하잔 말일세 이런 머리 자네가 성역 천상 아니면 지옥에서 인정한 건강보험이나 개인 보험 가입자가 아니라면 왕지는 힘들다네 대신 이거라도 갖게나 두꺼비를 만졌다고 사마귀가 생기나 이걸 만져야 생기지 거 기침이 아주 심하구만 의사를 불러달라고? 오 그래 이래봬도 내가 왕년엔 의술사였네 꽃보다 부두 내 어머니께서는 보는 사람마다 아들이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라고 말씀하시지 부두술사가 되려면 몇 년을 공부해야 되는지 혹시 아나? 거기다 시험 전형은 또 얼마나 복잡한지 그런 고행이 없네 내 우상? 아마 별로 알고 싶지 않을 걸세 흐흥흥흥흥흥 좋을 것 없다네 누굴 먼저 손봐줄까 마지막 기회일세 지금 도망치게 내가 한번 보여주지 하하하하 좋아 반갑네 어서 오게나 고맙네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잘했네 자넨 정말 재능이 있구먼 내가 잘못했네 못난 동료를 둔 자네한테 미안하다 홀령들이 자네를 도울지니 편안히 가게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하네 나 좀 도와주게 친구들이여 도움이 필요하네 우리 이곳을 공격하세 적의 핵을 파괴하게 누가 이 용병 캠프를 점령하겠나 이 요새를 공격하세 이 감시탑을 차지해야 하네 당장 이 목표물을 차지해야 하네 목표물을 차지하게 어서 이걸 수집하게 빨리 이걸 모으세 조심하게 경계를 늦추지 말게 여길 지키게 이 요새를 지켜야 하네 이 구조물을 방어해야 하네 이 구조물을 방어하게 이걸 지키지 않으면 우리 모두 큰 낭패를 볼걸세 이건 절대 쓰러져선 안되네 이 감시탑을 지키게 저 구조물을 파괴하게 이 구조물을 없애버려야 하네 적을 제거하게 홀령들이 이것의 목숨을 원하네 적이 시야에서 사라졌네 적이 전투에서 퇴각했네 이 자를 반드시 끝장내야 하네 그리로 가고 있네 알겠네 내 그리 가지 후퇴하게 뒤로 빠지게 어서 이걸 당장 운반해야 하네 이걸 운반하세나 이걸 갖다줘야 할 시간이네 이걸 어서 갖다주세나 지금 공격하게 적이 약해졌네 공격 모든 걸 퍼붓게 적이 약해졌네 지금이 공격할 기회일세 조심하는 게 좋겠네 훌륭하네 홀령들이 자네의 손을 인도하는군 좋은 공격이네 자네의 부상이 심각하군 치유의 셈으로 가게나 어서 치유의 셈으로 가보게 용병 캠프를 점령하겠네 지금 도우러 가고 있네 내가 도와주지 난 치료받으러 가야겠네 허나 다시 돌아올 걸세 하하 일단은 물러나야겠네 어 이런 운이 없었군 이런 손실이 어서 오게 다시 만나서 반갑네 친구여 하하 내 가겠네 함께 이 세계를 지키세 내가 부두술이 뭔지 보여주지 믿거나 말거나 홀령들이 아직도 날 부르고 있다네 홀령들이 말하네 지금 움직여야 한다고 나와 함께 가겠나 자네의 영혼을 들여다보게나 오직 그곳에서만 답을 찾을 수 있네 음 이 가면 안이 땀범벅이네 우리의 운명은 전장에 있다네 여기 이 메뉴가 아니라 운명과 정면으로 부딪혀보세요 나도 함께하지 그렇게 될 걸세 적들의 심장에 공포를 심어주세 다가오는 전투를 맞이할 준비는 됐나 몸과 마음 모두 준비되었나 홀령들이 나더러 가서 싸우라 하네 언제든지 내 친구여 내 영혼은 준비가 됐네 반갑네 친구여 우리 홀령들이 이끄는 대로 가세 조용히 조용히 우리에겐 이겨야 할 전투가 있네 음 누군가 했더니 너였군 우리 둘이 같이 있으면 지옥의 무리가 더 강해지는 거 아닌가 그리 되지 않길 바랄 뿐이네 이 전투가 끝나면 난 더 이상 너의 친구가 아니다 내가 할 말이다 이 악마야 음 자네는 도대체 정체가 뭔가 뭐라고 하는 겐가 드릴 자네와 다시 함께 싸울 수 있어 기쁘군 나야말로 영광이네 친구 달아내말로 영광이네 친구 아멘